입다가 암문 자순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하십니까? 암문 자순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뽑강과 유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다시 암문 자순의 왕에게 사절을 보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합당이나 암문 자순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애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애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합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애돔과 모합당을 돌아서 모합당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합당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강이 모합당의 국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해수본에서 통치하던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무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 야복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유단강까지 이르는 아무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신 금오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합 왕 시뽜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해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의 이 지역들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라앗과 문하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라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라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의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릿까지 스무성읍을 처부수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독녀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시셨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운하셨으니 서운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 덜어 가라고 허락하고 두 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운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라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사도행전 15장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한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베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세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한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신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호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신라도 예언자임으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려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툼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이르미아 24장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주님의 성전 앞에 무화과 광주리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 네사리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여고니아와 유다의 고간들을 비롯하여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을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로니아로 데려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만물 무화과처럼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예르미아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아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그들을 세계의 만국으로 흩어놓아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쫓아보낸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나는 계속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겠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원악한 마음 때문에 이 개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이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가늠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지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 하지 말아라. 가늠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 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눈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눈밭을 백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지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배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들은 여리고 여리고 그들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렐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위세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랐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